하이! 하이! 심오잉할 시간이 왔어요. 원수 여러분. 원수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. 몇 분이나 들어오신가요? 네? 여기 좀 더 도전해. 지금 5만 5천분이 들어오셨어요. 5만 5천명의 수밍이 필요합니다. 강도 강제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? 네? 아니, 이제 또 출근길. 출근길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.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. 밥을 먹고. 5시예요. 아, 5시예요? 2시인 줄? 저녁 식사 전에 우리 예스오일 예스를 한번 딱 들으시고 밥을 드시면 더 인쾌에 행복하지 않을까. 뭐예요, 여러분?